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니? 뭘 모르는데요?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위에 순색 파티 두자 숟가락 소스 양상추 치즈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리! 뭐였죠? 나와 나와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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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꿀잼 멤버들과 오늘 다시 돌아온 아오니 저택 프레디 저택 예!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위장 스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후후 자 오늘 정말 초대박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데요? 자 여러분들 특별 게이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독자 50만명인 잉여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잉여맨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0만명 구독자를 가진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예! 예! 우후 우후 자 그리고 2분 하면은 우리 여성 멤버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죠 정말 제일 이쁘고 목소리도 정말 아름다우시고 네! 또 어리기까지 네! 아우 정말 이분은 이분이라고 말하실 것 같으면은 어 이제 제가 그 뭐야 옛날에 아 네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정말 여성 멤버 중에서 너 아니라고 하하하하 장모님! 제 앞에 있지마요 님 아니니까 자 정말 아름다우신 분 그분! 이수고님 오셨습니다 이소님 안녕하세요 이소님! 아 안녕하세요 아 이소님 정말 차가우시네 오늘 마이크도 안키시고 차가우셔 네 이소님 네 모셔봤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어 정말 단단한 여자죠 네 요로르니 안녕하세요 베드락이다 요로르 아니고 베드락이다 베드락이다 어 베드락 아야 아파요 자 오늘 베드락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거 아시죠 제가 한번 이 제일 단단한 블럭을 한번 다이아몬드 칼로 쑤셔볼게요 과연 단단한게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해볼까요 베드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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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안 떠나잖아 아 아 자 좋습니다 어 저기 옆에 보신 저 옆에 보면은 나무가 있네요 제가 나무를 한번 나무를 한번 나무를 한번 제가 한번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용암에 안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암으로 한번 불태워볼게요 네 아 아 아 아 나무가 원래 용암에 타는구나 몰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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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프레디저택 뭐야 그 뭐시기냐 어 프레디저택 그 어 프레디 인형을 해주실 분은요 바로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시던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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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네 자 그분이 이제 저쪽에서 나오실 거예요 자 박수로 그러면 맞이해 주셔야 돼요 자 자 최고의 멤버 최고의 게스 지지님 모셔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ㄱ 으 ㄱ 기버댈 자 저희또이 모셔 봤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배경을 특수요원이 저희가 분장을 하고 우리가见 블럭으로 하자요 블럭들이 너무다면에는 100억 고파서 피자 가게고 들어가서 피자를 먹을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인형이 저희가 홈넷기는 거예요 dt 아시겠죠 아 네네 자 그러면은 사항극 하면서 시작해 보자 어 나무 나무 베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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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아 배고프다 눈 베드락 배고프다 베드락 베드락은 베드락은 빠지라 눈 나무도 빠지라 눈 아아 애교 부리는 것 같아 역겹다 어쨌든 너네 배고프지 않나 눈 베드락 배고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피자 가게에서 돈도 없으니까 우리 피자나 훔쳐먹을까 눈 여기 피자 맛없다 베드락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배고파서 따질게 아니라 눈 우리 피자 가게 들어가서 우리 블럭들이 피자나 훔쳐먹자 어때 나무 좋다 나무 오우 근데 이 피자 가게 주인이 되게 무섭다고 하니까 피자 몰래 먹어야 된다 알겠지 하아 나무 오케이 바바깥다 나무 돈 들고 사먹으면 안되겠네 돈 없다 눈 아아 일단 아무도 없다 야 이거 자러 갔나봐 주인장이 우리가 몰래 피자를 자꾸 먹자 어? 나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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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어? 지금 손님이 온 것 같은데 퍼지? 어? 뭐라고 손님이었다고? 어? 우리들의 피자를 뺏으러 온게 아닐까? 아? 뭐라고? 우리들의 피자를 뺏으러 온다고? 어? 그래 우리들의 피자를 뺏으러 왔어 책상 제게 제게 섹등을 죽여 않겠어 퍼지? 너머릴줄게? 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갑작.. 갑작스러워! 도대체.. 저 인형은 도대체 무엇이었지? 너무 우섭다, 눈! 내 피자를 뺏어놓은 건가요, 당신? 저는.. 저는 눈블럭이나 눈.. 제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훔쳐먹으러 왔다, 눈! 한 개만 주시면 안 된다, 눈! 버지, 얘가 배가 고프다는데 어떡할까? 아니, 저 녀석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피자를 뺏으려면 됐어! 저 녀석을 죽여버려! 알겠어, 버지! 난 말을 믿을게! 당신, 꼭 죽여버릴 거예요! 저 자식! 분명 혼자인 것 같은데 1인 2억을 하는 것 같아! 그저거 누구세요? 너.. 넘어치고.. 얼음.. 얼음이야? 버지.. 버지, 얘는 뭐야? 다가파르라.. 버지, 배가 고프다는데 어떡할까? 우리 주먹을 먹여줘! 알았어, 버지! 아, 아따! 어쨌든.. 여기에 있는 피자를 내가 다 훔쳐먹겠어! 어헝! 어헝! 절대! 어 피자를.. 넘겨줄 수 없지! 음흠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피자 가게에 있는 피자를 어? 피자 하나! 오케이! 나이스 샵! 벌써 피자 하나 찾았죠? 이거 운 좋죠, 여러분들? 자, 피자 하나 벌써 찾았어요? 실명.. 자 있는거 아니야? 뭐야 베드랑이 깨졌나? 야 베드랑 야 나야 나 아 뭐라 했어 베드랑 아 베드랑 나 눈이야 눈 눈 눈 놀랬어 베드랑 열지 말라고 아 왜 이렇게 놀랬어 눈 아 놀랬어 갑자기 묶음없이 들어오는게 어딨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오늘따라 안녕 반가워 피자를 먹으러 왔니?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아 피자를 먹는 방법을 알려줄까? 아 그게 뭐죠? 아 사실 내 주인은 핑크는 말이야 아주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어이 그래요? 아 피자를 먹을려면 말이야 비밀번호를 찾아서 등보를 열면 그 안에 피자가 있다고 아 비밀번호를 찾아서 열면 피자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비밀번호를 찾아서 피자를 먹으면 되겠네 아 좋은 인형이었다 그 쬐끄만 인형 자 위장블럭이니까 여기 일단 숨어있다가 피자를 먹도록 합시다 여기 있으면 모를거거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바보 모르잖아 바보 모르죠 방금 속은거 봤죠? 속았어 완전 속았죠? 완전 멍청이였죠? столько 요거 혹시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있니? 뭐 모르는데요?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тру지는 surveys 고lov summarming 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Boot 아 진짜 어 그렇게 비법을 공개해도 되요 응 나 한번 직접 만들어볼래 아핰 안나갈래 안나갈래요 아냐 나와봐 아 안나갈래요 아 한번만나갈래 안나갈래요 아 친구야 이 녀석은 미쳤어 빨리 도망가 가만있어 이 녀석아 가만있어 아 아 나도 맨날 마음껏살아 제발 너만이라도 도망가 이 녀석이 뭐를 하도록 가만있어 아 안되겠다 여기에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찾아가지고 나갑시다 여러분들 찾아볼까 내가 반면한테 가자 아 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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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너무 야 그거 줘 봐 그거 피자 줘봐 피자 비유부는 대충 내가 짐적이 가거든 아 이거 이거 맞다 비유부는 100% 확신 했다 해졌다 지금 아니요 빌보도가 무슨 이렇게 돼있어 이거 한개만 더 찾아보고 제가 찍어서 마주고 나가겠습니다 얘는 아까부터 안걸린 거야 이게 말은 나무 그렇더나 뭐 음 야 야야 프레디야 프레디 프레디 내가 비밀번호 모를 줄 알았나 내가 어 비밀번호 나 맞춰볼게 1 2 3 4 5 6 7 8 이거 아니야 이거지 오 오 아닌데 아닌데 맞아 그거야 그거야 지금 당장 도망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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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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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거야 도망가 아니야 뭐 아니야 그거 맞아 어 이 자식이 진짜 말란트인데 또 따라와봐 음 그랬던거였군 비번이 이거였어 야야 비번이 이거다 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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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얘들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녀석에서 누군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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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미친거 아니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와! 이리 와! 네 얼굴 왜 왔어? 날 좀 꺼내주지 않을래? 왜 갇혀 버렸어? 꺼내줘! 빨리 꺼내줄란 말이야! 야! 어디 가! 꺼내줘! 타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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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줘 왕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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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오늘 그냥 한 번도 안 잡혔어 여러분들 너무 못 잡는 거 아니야? 히히 히히 여기서 나와서 나랑 놀아주지 저기 근데 프레디씨 왜 그러지? 근데 인형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 다른 거로 놀아주세요, 예? 그럴까? 예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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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 못됐어! 문 열어줘 아! 아! 여보! 아! 여보! 여보! 술은 언제까지 마시고 와서 그래요, 예? 오늘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요, 예? 여보! 문 열어줘! 아! 오늘 못 들어와요, 예? 아! 오늘 못 들어와요, 예? 아! 여보! 문 열어줘! 안녕, 난 빨리 가요 따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로루룸루! 안녕! 야? 어어 진짜 무섭다 그거 야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야 그냥 귀여운데? 야 오늘 4음극이냐? 아 진짜 야 오늘 좀 무섭게 좀 해 아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도 저도 무섭지 않아요 빨리 다 없어요 알았어 빨리 가요 가면 나갈게 에 직반자 나랑 딱딱한거야 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르르 또르르 아 갔다 갔다 저기요 물씨 미는 녀석이죠? 어 안정한 물 안녕하 논 아무래도 여기에 이상한 녀석이 있는거 같습니다 맞아 어떤 녀석이 계속 날 핥아서 물로 만들었어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뺨을 때려버릴거에요 아까 얼음이었는데 핥아서 물이 됐다고? 그렇죠 그렇군 녹아버렸군 자 그럼 내가 비번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떤거지? 비번이 이겁니다 가자 1,2,3,4,5,6,7,9 대충 이거인거 같거든? 가서 뺨 맞춰버리자고 안맞이 1,2,3,4,6,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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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우 진짜로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아 무섭게 해야될거 아니야 아오니면 콘텐츠가 야 무서운 공포 콘텐츠인데 웃기기만 아 진짜 오늘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오니 콘텐츠거든? 아니 공포 콘텐츠가 아니야 이거는 상극 콘텐츠야 무슨 아 여러분들 이거 마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아 이거 뭐 이런게 다 있어 아 나갑시다 얘 돌씨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1,3,4,5,6,7,8,9 오케이 이거였어 역시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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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게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일단은 빨리 나가서 피자료 먹고 엔딩을 봅시다 뭐야야야 더듬이가 따라오는데 더듬이가 야야야야야 공포 아니에요 너 야야 주구주구구. 바퀴벌레 더듬이 아니냐? 야 싫어하냐? 아이 바퀴벌레 더듬이가. 이거 야 싫어 야! 빨리 도망가야돼. 이런 공포 거대취를 만나. 야야 끝났다. 바퀴벌레 더듬이가 쫓아온다. 도망가야돼요 여러분들. 으 아 으 어 진짜 이상한 은혜 아 아니 여러분들 오늘 탈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공포 타지 컨텐츠가 아니 아니 야야 추미나 춰봐 오늘 공포 컨텐츠 망했으니까 오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겨맨이에요 제가 오늘 아오니 컨텐츠는 솔직히 망했어요 솔직히 뭐 이거 공포도 아니고 어 아니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예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야 뭐야 저거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저거 아 remarkably 아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